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원히 생일 축하합니다 야 빨리 불어 자 자 자 케이크까지 불었구요 완벽한 영원아 생일 날인 것 같습니다 영원아 전망가 맥스에 들어온지 약 1년정도 됐어요 약 1년정도 됐는데 자 진짜 소감을 한번 자 맥스를 만나 왜요 빨리 이렇게 시키면 자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사 여기 말고 뒤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뒤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뒤에랑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은 앞에도 좀 봐주시면 좋구요 자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제가 버스킹한지 한 1년쯤 됐구요 저기 저기 있는 거기 막 기호 있잖아요 이제 막았는데 저기서 네 막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엄청 잘생긴 형이 지나가지고 혹시 우리 팀 들어올래? 그거 바로 찬종이었어요 이 찬종 그래서 그때부터 맥스 같이 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처음에 그냥 버스킹한사람이였는데 오늘 아티스트 되었어요 워우운예 워우운gone 여러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첫 싱글 오늘 멜론에 공개되었어요 오 땡큐 썸모니 오늘은 제가 혼자 할..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였구요 맥스 덕분이랑 저희 좋은 형들과 어 누나들과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.. 어..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맥스도 그렇지만 팬들.. 어.. 팬..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guys so much I love you I will work harder and do more Okay all before I cry We will all each other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